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성적 대상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하고 있습니다.